안녕하세요 피신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야외에 먹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맛있는 곱창을 먹는 날입니다 광고 아니고 ppl 아니니까 절대 오해 마시구요 공개를 해야 되나 음식점은? ppl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 지금 어차피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 곱창 여기가 어디에 방영됐죠? 돈받으셨죠 저벌레 저벌레 돈받으셨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벌레 돈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 광고 아니에요 광고 같잖아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미녀 김유희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신꽃보다 유희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신쿵님을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홍대에서 홍대 놀이터 바닥에서 거짓말 거짓말 역시 곱창이 비싸 오줌 세트 먹을래? 그래? 배고파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기본으로 이 콩나물 서비스로 간하고 천협이 나왔어요 밑반찬은 뭐 요렇게 나오고 밑반찬은 뭐 요렇게 나오고 야 그래서 내가 눈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청협 음 맛있네 안 비벼서 먹어요 음 간이 간 맛집이네 원래 간 통기에 비린맛이 있어가지고 나 싫어하거든 맞아 맞아 괜찮은 거 같아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진짜 기름 많이 찍으니까 다 먹어 염통 대창 마찬 발곱창 염통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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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 그냥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뿐 기타 간식 양념 양념 고기 요새 공룡 저어 소스는 약간 문자? 레몬? 약간 이런 맛이 나요. 곱창을 한번 먹을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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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살찌는 게 맛있다. 맛있다. 어때? 이 4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곱창. 곱창 다음에 간이 제일 맛있어. 고기. 곱창 och. 곱창. 곱창. 감사합니다. 곱창. 제발 난 안 먹어야 된다 어 재질감 들어 안녕 대박 대박 이거 밑반찬을 잘 안 먹는데 골고루 먹어라 이거 확실히 좋아야 돼 맛있어 맛있어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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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하는 거야 지금? 5차전 유튜브 hou local 1차전 삼각 홍콩이 약간 홍콩이 그냥 홍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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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도는 아 신쿡이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여친 드디어 볶음밥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치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짜잔! 맛있겠죠? 아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신쿵이 여러분들, 올해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빌어주세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승우가 뭐라 그럴지. 뭐해? 저승사 사세요? 뭐해? 뭐해? 아 여기 완전 눌러서 나오는구나. 어 치즈 녹아요. 뭐 하셨어요? 아니 그냥 신쿵님들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신쿵이. 아 신쿵이님들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밥이 완전 누룽듯한 거 다 돼있는데. 응. 치즈가 많아서 3천 원이구나. 아 연기. 원래 연기는 예쁘게 잘생긴 사람 쪽으로 보는데. 맞아. 그래서 나한테 먹자. 누나한테 안 가다니. 야 에어컷 바람으로 인위적이게 만들어준 거야 이거는. 치즈가 너무 많아서 치즈가 파트해. 응. 치즈는 가량 부분에 심는 날아가. 치즈가 좀 더 주변에 넣어서. 치즈가 계속 프로가 Cara 간을 메뉴는 거고. 치즈가 조금 더 Dano. 치즈가 너무 맛있다며 치즈가 많이 맞더라구요. 치즈가 굉장히 오래된다. 치즈가 납불에서 가다듬우고 내가 장인으로 잘라.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accessible. 치즈가 정말 잘이야. 치즈가 많이 먹었는지. 나 귀여운 것 같아. 난 맨날 귀엽네. 미안합니다. 이건 제 카드고요. 응 제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월급 전인데. 잘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 동생 잘 먹었으면 되지. 내일 내가 굶으면 되죠. 어쩐지 맛있더라.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 나 부럽다. 나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래서 다 전체선 이뤄봐야 정신차리지. 이제 당분간 곱창 끊는다. 맛은 있는데 나는 간이 제일 맛있어. 누나들. 난 천연. 안녕 멍멍아. 씨박연. 안녕 멍멍아. 개무시. 안녕 신쿵이들 잘 부탁드려요. 이제 당분간 곱창 안 먹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누나한테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주세요. 가시다. 영상을 즐겨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신쿵. 꼬부라 유이였습니다. 안녕.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